안녕하세요. 한석준입니다. 한중일 청년 네트워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야, 한국과 중국과 일본 정말 가까운 세 나라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즐겁게 한국 친구, 중국 친구, 일본 친구들 만나서 정말 즐겁게 같이 먹으면서 웃고 떠들던 시간이 너무나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. 이제는 다시 좀 좋은 시절이 돌아왔으니까 하루빨리 다시 만나서 다시 옛날처럼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날까지 화이팅!